아 이거 지금 옛날에 이 노트북을 보니까 그게 생각이 나네 그 음원을 보니까 그 IUI 분들이 너무너무너무라는 노래가 있었어 너무너무라는 노래가 있었는데 그게 원래 저희 곡이었어요 트와이스 곡이었어요 그거를 원래 처음에 이제 티칭까지 봤고 또 파트까지 정해진 거야 근데 나는 그 곡이 솔직히 좀 쉬웠어요 너무 귀여운 곡이잖아요 너무 귀여운 곡 막 이렇게 해야 돼 근데 나는 또 그 파트를 맡은 거야 내가 하아 상상만 해도 끔찍하지 않아요? 진짜 뭔가 인연이란 게 있는 거 같아요 진짜 우리 그때 또 그 너무너무 곡이 또 IUI 분들한테 가면 저희가 이제 티티라는 곡을 받으면서 이제 해가지고 이제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티티 너무 좋은 곡이고 뭐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좋은 곡이지만 저희는 티티로 정말 사랑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맞아, 곡마다 주인이 있죠 여러분 너무너무 나아 너무너무 què